자 첫번째 포즈 정변부터 먼저 취해주세요 자 유니스의 하트 받으시고 낯선 보인 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변 포토타임 5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리더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 많이 될텐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껏 본인의 매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포토타임 시작합니다 정변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지닌 우리 유니스의 리더 흥주양입니다 현주양은 든든한 만도띠로서 멤버들을 잘 챙길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따뜻한 신성을 지닌 멤버이기도 한데요 이미 데뷔 경험이 있는 우리 현주양은 자신의 무대 경험과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유니스의 무대에 활비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니스에서 별초랑 빛나는 우리 현주양의 활동을 많이 기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유니스의 리더로서 가장 먼저 포토타임이 임하고 있는 우리 현주양 3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도 기자님들께서 다시 많이 찍어주실 거니까요 보증 많이 잘해주시고요 둘 셋 우리 현주양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선은 우리 나나야 입장에 입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완벽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나나야 정면 포토타임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스의 만진영 나나야는 마치 순정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멤버인데요 이미 데뷔 전부터 음악방송 더쇼의 MC를 맡아서 과제가 되고 있죠 예외에도 무궁무진한 매력을 지닌 우리 나나양이 보여줄 새로운 도전과 멋진 모습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나양의 예쁜 사진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나양도 마치 한가지로 3초 정도 더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나나양 포토타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잠시 대기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세번째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 젤리다카야 입장에 주고 있습니다 이미 워킹부터 낭발하지 않습니까 네 와우 자 전감부터 포토타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오늘 멤버들 중에 가장 지금 포토타임에 자신감을 내비쳐주고 있는 본인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는 분이 우리 젤리다카 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팍 디즈니 공추님처럼 아름답고 예쁜 리모와 무화한 애티튜드를 가진 멤버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 이미 필리핀에서 미인대회에 우승 경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탄탄한 춤과 노래 실력을 경비했을 뿐만 아니라 톡톡띡이는 매력을 지니 제리다카 양이 얼마나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지 기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리다카 양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자신감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자 이어서 네번째 멤버 우리 코토코 양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서오세요 전면부터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번째 포토타임의 주인공 우리 코토코 양입니다 한복 보면 사랑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마성의 매력을 소유한 멤버인데요 유니버스 티켓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히 연습하는 모습과 나날이 발전하는 실력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보는 이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았었죠 계속해서 노력하는 우리 코토코 양의 무한한 성장을 앞으로 함께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코토코 양은 유니버스 티켓 방영 당시에 출연자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멤버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도 디젠트의 마음을 바로잡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코토코 양 3초 후에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코토코 양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되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다섯번째 멤버 우리 윤하 양 입장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귀여운데요 자 정배부터 공사에 시작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멤버 우리 윤하 양입니다 아이돌 능력 만렙 그리고 꽉찬 육각형 진력화 우리 윤하 양은요 특유의 사랑스러움과 가정환으로 주위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그런 따뜻함을 가진 멤버다 라고 소개하고 싶은데요 존재만으로도 주위를 화나게 하고 기분좋게 만드는 우리 윤하 양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윤하 양도 마찬가지 포토타임 3초 정도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고 있으면 즐거운 사랑 우리 윤하 양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되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섯번째 멤버 우리 엘리시아 양이 입장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잘 서주시고요 자 정면부터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멤버 엘리시아 양입니다 우리 엘리시아 양은 톡톡 튀는 러블리한 매력을 지닌 사랑둥이인데요 유니버스 티켓에서 뛰어난 보컬 실력을 보여주며 오늘도 포토타임의 매력을 지닌 사랑둥이 오늘도 포토타임 잘 맞출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춘의 매력입니다 하나 둘 셋 셋 자 우리 엘리시아 양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일곱번째 멤버 우리 윤하 양 입장해주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깜찍발랄 우리 윤하 양은 다양한 매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멤버인데요 청개구리 같은 엉뚱한 매력과 발전 성격을 지려서 멤버들과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조체입니다 보컬이면 보컬 그리고 댄스 랩 실력도 통판할 뿐만 아니라 춤을 출 때 손끝에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는 프로페셔널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무대 위에서 발휘될 우리 윤하 양의 당찬 매력 오늘도 많이 기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유리시아 멤버들 중에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멤버가 있는데요 지금 만나보신 분은 우리 윤아 양이구요 조금 전에 만나보신 멤버는 윤하 양입니다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초 후에 우리 윤하 양의 포토트라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하 양 너무 깊게 잘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멤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유리시의 막내 기자님들 2011년생입니다 포토타임 시작합니다 자 우리 유리시의 방찬 막내 서원 양의 포토트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실력만큼은 최고로 자부할 수 있는 다재다근한 막내 우리 서원 양이요 어린 나이에게도 불구하고 선지한 방찬력과 감정성을 그려내며 천재라는 칭찬까지 받으면서 많은 팬들을 입덕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막내의 반전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원 양의 확신 활약 기대하면서 포토타임 시간 최대한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5초 정도 후에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원 양 뭐 방센 또 또 연습 많이 하셨을 거고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자 막내니까 시간되면 넉넉히 느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3초 정도 후에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우리 서원 양의 확신 활약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리스 멤버들의 단체 우리 유리스 멤버들의 단체 kingmeric